그리드위즈가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그리드위즈는 공모가 4만원보다 23.7% 오른 4만 9천 5백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기간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2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에 확정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는 56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4조 원의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그리드위즈는 공모자금을 연구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영업양수도 등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용할 방침입니다.